아침을 맞는 귀사대기 조정식의 펌펌투데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돼지식식이는 아직 안 갔는데요. 자, 오늘의 정답을 보내주신 분, 뭐죠? 자, 오답을 먼저 봐야겠죠? 2553님, 정답을 보내주셨네요. 895님, 우리 돼지식식이 사과 먹니? 나도 좀 줘봐봐. 사과가 뭔지 모르시는 분. 슈바! 이상우님, 정답, 질소포장. 슈바! 4432님, 패스츄리 아닌가요? 슈바! 9612님, 제이식스 때 쉑쉑거린 거 보니까 햄버거? 드립니다. 오답은 재치가 있어야죠. 이장원씨, 쫀득이 살짝 태운 거 아닌가? 드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이장원씨, 드립니다. 0450님, 슬라임 아닌가? 슬라임 소리가 들리는데? 슬라임을 어떻게 먹나요? 0450님. 2816님, 바나나가 웃는 거 아닌가? 바나나킥! 드립니다. 재밌었어요. 드리겠습니다. 네, 0701님, 잘생겼다, 식디. 잘생김을 먹고 있네요. 드립니다. 5978님, 스펀지를 드셨군요. 딱 스펀지 씹는 소리입니다. 좀 비슷한 거 같긴 한데... 어떡해, 이분 너무 도잼인가봐. 슈바! 박은영님, 눈에 안 띄네? 에라 모르겠다. 슈바! 자, 좀 볼까요? 일단은 여기에 8594님. 정답, 김부각! 대리만족 안 돼요. 배고파요! 라고 8594님. 슈바! 1764님, 정답, 돼지식식이는 꼴꼴이 쭈골 먹었다. 슈바! 자, 여기까지 만나보고 이쯤에서 정답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돼지식식이가 정답 발표를 할게요. 먼저 정답 보내주신 분입니다. 자, 이은지님. 한과! 에헤헤헤! 정답입니다. 25553님, 한과! 오묘한 맛이면 한과 맞네요. 해주셨어요. 드립니다. 자, 보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유튜버처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정답은 생강 한과였습니다. 생강 한과. 네, PPS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좀 감추고. 생강 향이 이렇게 삭삭 나는 생강 한과. 굉장히 맛있습니다. 우리 전통의 과자. 설 이후에 혹시 한과 들어오신 분들 있으면은 빨리빨리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8991님이 어? 카스테라 아니었나요? 라고 보내셨고요. 9934님은 새우깡이요. 지난 3주간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왔는데 새우깡이 제일 먹고 싶었는데 퇴원한 지 일주일째인데 아직도 이사쌤이 못 먹게 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한과는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도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박성경씨. 아, 오답이 재밌네요. 라고 보내주셨고. 5068님은 나만 바라봐. 유과. 이게 뭐지? 에... 실패입니다. 마지막으로 앵콜 ASMR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놀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아침을 챙겨드시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몸이 뜨뜻해야지 오늘같이 추운 날에는 출근할 때 감기 안 걸려요. 맛있게 드시고 출근하시길 바랍니다.